339 밤에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에 정차할 경우 켜야하는 등화로 맞는 것은 4. 미등 및 차폭등. 340 다음은 도로의 가장자리에 설치한 황색 점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알맞은 것은 이 주차는 금지되고 정차는 할 수 있다. 341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주차가 금지되는 곳은 3.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342 다음 중 고속도로에서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경우로 맞는 것은 1. 졸음운전으로 휴게소까지 갈 수 없어 갓길에 잠시 주차시키고 잠을 자는 경우. 343 고속도로에서 주정차가 허용되는 경우와 방법으로 맞는 것은 2. 고장일 때 갓길에 주차. 344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정차금지 장소로 맞는 것은 3.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345 고속도로 등에서 주차 또는 정차가 허용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2. 전화 통화하기 위하여 갓길에 정차시키는 경우. 346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그 통행료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으로 맞는 것은 3. 50만원. 347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2. 물건 등을 사기 위해 일시 정차하는 경우에도 시동을 끈다. 3. 운전자는 차의 시동을 끄고 안전을 확인한 후 차의 문을 열고 내려야 한다. 348 급경사로에 주차할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 두 가지는 2.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다. 3.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인목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한다. 349 다음은 주정차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두 가지는 1.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세워야 한다. 4. 경사진 도로에서는 고인목을 받쳐두어야 한다. 350 다음 중 주차에 해당하는 두 가지는 1. 차량이 고장나서 계속 정지하고 있는 경우 3. 5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351 다음 중 정차에 해당하는 두 가지는 3.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한 경우 4. 차를 정지하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길을 묻는 경우 352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정차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맞는 두 가지는 1.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9m 지점 3.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9m 지점 353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주차가 가능한 장소로 맞는 두 가지는 2.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7m 지점 3.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7m 지점 354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를 좌회전하려고 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이 폭이 넓은 도로의 차의 차로를 양보한다 355 다음 중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3. 진입 차량에 우선권이 있어 회전 중인 차량이 양보한다 356 신호 등이 없는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 오른 것은 3.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 모두 좌회전 차량의 차로를 양보한다 357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가장 적절한 통행 방법은 1.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한다 358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통행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4.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하여야 한다 359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회전 교차로에 설치가 필요한 곳은 4. 신호 연동이 필요한 구간 중 신호 교차로이면 연동 효과가 감소되는 곳 360 회전 교차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회전 교차로 내에 여유 공간이 있을 때까지 양보선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361 운전자가 좌회전 시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교차로 내에 백색 점선으로 한 노면 표시는 무엇인가 1. 1도선 362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운전자의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2. 반대 방향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주의하면 된다 4. 함께 좌회전하는 측면 차량도 주의해야 한다 363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1. 우회전 시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3. 좌회전할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한다 364 다음 중 회전 교차로의 통행 방법으로 맞는 것은 1회전하고 있는 차가 우선이다 365 다음 중 회전 교차로에서의 금지 의미가 아닌 것은 3. 서행 및 일시정지 366 회전 교차로에서 중앙교통섬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맞는 것은 2.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367 회전 교차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회전 교차로에서 진출할 때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한다 368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으로 맞는 것 두 가지는 1.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교차로 내 왼쪽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진입한다서 회전 교차로 내에 진입한 후에는 가급적 멈추지 않고 진행해야 한다 369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로 맞는 것은 4. 교통정리가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370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로 맞는 것은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371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장소는 2. 신호등이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372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으로 맞는 것은 1. 철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 후 통과해야 한다 373 차량이 철길 건널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4.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 374 다음 중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3. 진출하고자 하는 나들목을 지나친 경우 다음 나들목을 이용한다 375 앞차의 운전자가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에 좌측 밖으로 내밀었을 때 취해야 할 조치로 가장 올바른 것은 4 앞차의 차로 변경이 예상됨으로 서행한다 376 운전자가 우회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수신호는 1. 왼팔을 좌측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린다 377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려는데 경찰 공무원이 정지하라는 수신호를 보냈다 다음 중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1.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다 378 중앙선이 황색 점선과 황색 실선의 복선으로 설치된 때의 앞지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 황색 점선이 있는 측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할 수 있다 379 운전 중 철길 건널목에서 가장 바람직한 통행 방법은 2.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한다 380 차로를 왼쪽으로 바꾸고자 할 때의 방법으로 맞는 것은 1.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의 좌측 방향지시기를 조작한다 381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의 속도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4. 가변형 속도 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경우 그 밖의 안전표지에 따라야 한다 382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의 속도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4. 고속도로는 지방경찰청장이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는 경찰청장이 속도 규제권자이다 383 다음 중 신호위반이 되는 경우 두 가지는 1. 적색신호시 정지선을 초과하여 정지이 교차로 이르기 전 황색신호시 교차로에 진입 384 편도 3차로인 도로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올바른 통행방법 두 가지는 2. 우측 도로의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녹색이라도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할 수 있다 3. 횡단보도 차량보조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어도 통과할 수 없다 385 좌회전하고자 할 때 교차로 진입 전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1. 미리 속도를 줄인 후 1차로 또는 좌회전 차로를 따라 서행한다 이 방향지시기를 30m 이상의 지점에서부터 켜고 진행한다 386 차로를 변경할 때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1.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뒤따르는 차와 거리가 있을 때 속도를 유지한 채 차로를 변경한다 3.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뒤따르는 차가 접근하고 있을 때 속도를 늦춰 기차를 먼저 통과시킨다 387 차로를 구분하는 차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두 가지는 1. 차로가 실선과 점선이 병행하는 경우 실선에서 점선 방향으로 차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4. 차로가 실선과 점선이 병행하는 경우 점선에서 실선 방향으로 차로 변경이 가능하다 388 도로교통법상 적색등화 전멸일 때 의미는 4. 차 많은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389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3 녹색 신호에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할 수 있다 390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의 속도와 관련하여 맞는 것은 1.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50km로 규정되어 있다 391 앞지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 교차로 내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다 392 도로의 중앙선과 관련된 설명이다 맞는 것은 이 가변 차로에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393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를 타고 보도통행을 할 수 없는 사람은 3 신체의 부상으로 석고 붕대를 하고 있는 사람 394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사수 중형 승합 자동차 395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가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통행할 수 있다 안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1. 80 396 다음 중 편도 4차로 일반 도로에서 1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으로 맞는 것은 1. 중형 승합 자동차 397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적재중량 3톤 화물 자동차의 주행차로는 3. 3차로 398 다음 중 편도 4차로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3. 대형 승합 자동차가 1차로를 주행하였다 399 소통이 원활한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 자동차의 앞지르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승용 자동차가 앞지르기 하려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계속해서 1차로로 주행한다 400 다음은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이 승용 자동차가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통행 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401 일반 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로 맞는 것은 4.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401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구인승 승용 자동차는 명의상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 안에 맞는 것은 46 403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통행차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2. 주행차로가 2차로인 소형 승합 자동차가 앞지르기 할 때에는 1차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404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 자동차가 2차로로 주행 중이다 앞지르기 할 수 있는 차로로 맞는 것은 1. 1차로 405 다음 중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3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할 수 있다 406 도로교통법상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3일방 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오른쪽부터 1차로로 한다 407 편도 3차로 고속도로 통행차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승용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이다 408 편도 1차로 일반 도로에서 경운기가 느리게 운행하고 있을 때 앞지르기 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마주오는 차가 없을 때 앞지르기 한다 409 수막현상의 원인과 예방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수막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길에서 평소보다 감속 하는 것이다 410 빙판길에서 차가 미끄러질 때 안전운전 방법 중 오른 것은 1핸들을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조작한다 411 안개 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4.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가드레일 중앙선, 차선 등 자동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서행한다 412 눈길이나 빙판길 주행 중에 정지하려고 할 때 가장 안전한 제동 방법은 4. 엔진 브레이크로 감속한 후 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여러 번 나누어 밟는다 413 비가 오는 날 구부러진 길을 주행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행동은 1. 평상시보다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더 많이 유지한다 414 자갈길이나 울퉁불퉁한 도로를 주행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4. 급제동, 급가속, 급핸들 조작을 하지 않는다 415 짙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을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1. 전조등이나 안개등을 켜고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운전한다 416 내리막길 주행 중 브레이크가 제동되지 않을 때 가장 적절한 조치 방법은 4. 저단기어로 변속하여 감속한 후 차체를 가드레일이나 벽에 부딪힌다 417 터널 안주행 중 자동차 사고로 인한 화재 목격 시 가장 바람직한 대응 방법은 4. 연기가 많이 나면 최대한 몸을 낮춰 연기가 나는 반대 방향으로 유도, 표시 등을 따라 이동한다 418 급커브길을 주행 중일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2. 급커브길 앞에 직선 도로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인다 419 푸트 브레이크 과다 사용으로 인한 마찰을 때문에 브레이크에게 기포가 생겨 제동이 되지 않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2. 베이퍼로 420 주행 중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강풍이나 돌풍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4. 운전자는 절대 감속해야 하며 안전운전에 집중하여야 한다 421 고속도로에서 출구로 진출 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1. 한 번에 한 차로씩 변경하여 출구 쪽 차로로 이동한다 422 자동 변속기 차량이 오르막길에 주차할 경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이 기어를 피해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긴다 423 다음 중 지진 발생 시 운전자의 조치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1. 운전 중이던 차의 속도를 높여 신속히 그 지역을 통과한다 424 다음 중 강풍이나 돌풍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운전 방법 두 가지는 1핸드를 양손으로 꽉 잡고 차로를 유지한다 4. 산악 지대나 다리 위 터널 출입구에서는 강풍의 위험이 많으므로 주의한다 425 자갈길 운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안전한 행동 두 가지는 3차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는 것이 좋다 4. 타이어 접지력이 떨어짐으로 서행하는 것이 좋다 426 빗길에서 고속주행 중 앞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4차가 급제동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 두 가지는 이 빗길에서는 마찰력이 저하되어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4. 건조한 노면에서보다 마찰력이 저하되어 핸들 조작이 어려워진다 427 언덕길의 오르막 정상 부근에 접근 중이다 안전한 운전 행동 두 가지는 3압 차량과의 거리를 넓히며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4. 전방의 도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서행하며 주의 운전한다 428 내리막길 주행 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3. 올라갈 때와 동일한 변속 기어를 사용하여 내려가는 것이 좋다 4. 풋 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를 적절히 함께 사용하면서 내려간다 429 장마철을 대비하여 특별히 점검해야 하는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타이어 4 부동해 430 포트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포트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만들어지기 쉽다 431 집중호우 시 안전한 운전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히터를 내부 공기 순환 모드 상태로 작동한다 432 강풍 및 폭우를 등반한 태풍이 발생한 도로를 주행 중일 때 운전자의 조치 방법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4. 담벼락 옆이나 대형 간판 아래 주차하는 것이 안전하다 433 눈길 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야만 유리창에 있는 눈만 치우고 주행하면 안전하다 434 블랙아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운전자가 쉽게 눈으로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다 435 안개 낀 도로를 주행할 때 가장 바람직한 운전 방법은 3.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주변 상황을 소리로도 확인한다 436 다음 중 안개 낀 도로를 주행할 때 바람직한 운전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2. 앞차에게 나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반드시 상향등을 켠다 437 도로교통법 상편도 2차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감속 운행 속도는 3매시 72km 438 주행 중 벼락이 칠 때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2. 차의 창문을 닫고 자동차 안에 그대로 있는다 3건물 옆은 젖은 벽면을 타고 전기가 흘러오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439 운전 중 발생하는 현혹현상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바당한 것은 4. 주행 중 잦은 현혹현상의 발생은 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440 야간에 마주오는 차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피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이 전조등 불빛을 정면으로 보지 말고 도로 우측의 가장자리 쪽을 본다 441 야간 운전 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2. 야간은 주간보다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짐으로 감속 운전한다 442 다음 중 자동차의 전조등 차폭등 미등을 모두 켜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3. 주차 위반으로 도로에서 견인되는 자동차의 경우 443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적절한 조치 요령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4. 고장 자동차의 이동이 가능하면 갓길로 옮겨놓고 안전한 장소에서 도움을 요청한다 444 주행 중 차량 고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뒤따르는 차의 추도를 방지하기 위해 고장 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한다 445 밤의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고장 자동차의 표지와 함께 추가로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 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 에 맞는 것은 4. 사방 500m 지점 446 도로 교통법상 밤의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난 경우 고장 자동차의 표지와 함께 사방 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 신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안에 맞는 것은 3. 500 447 다음 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호령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3. 신속하게 고장 자동차의 표지를 차량 후방에 설치하고 안전한 장소로 피한 후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448 다음 중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운전자의 가장 적절한 조치 방법은 4. 안전을 위해 가급적 가장자리 또는 갓길로 차량을 이동한 후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449 운전자의 하이패스 단말기 고장으로 하이패스가 인식되지 않은 경우 올바른 조치 방법 두 가지는 이 목적지 요금소에서 정산 담당자에게 진입한 장소를 설명하고 정산한다 4. 목적지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분리한 후 정산 담당자에게 그 카드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다 450 다음 중 터널 안 하재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행동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3. 차량 엔진 시동을 끄고 차량 이동을 위해 열쇠는 꽂아둔 채 신속하게 내려 대피한다